세 campo 귀류에 소음기 드릴까요? 소음기? 헐 완전 좋아요 헐 헐 헐 헐 어운마이 갓니스 아, 오늘 치킨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예? 치킨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나요? 치킨 대신 혀 드졌네 아382 事의 목에 빼어 있으시네 없어 없어 베일도 없어요 베일도 없어요? 그렇게 알겠어요 이 방향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이상형이 어떻게 됐어요? 님은 어떻게 되세요? 저는 배그 잘하는 사람 확인 안녕하세요 해안 여러분 유튜버입니다 전부터 많이 들어온 질문 중 이런 게 있습니다 해안님! 해안님은 구독자 애칭 안 정하시나요? 사실 애칭을 뭐 여러분이다 이렇게 장난식으로 얘기했었는데요 제가 애칭을 안 정하는 이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한분 한분 다 개성있고 소중한데 대체 어떤 단어로 여러분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? 존나 멋있어 그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멋지게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레스 고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네 안녕하세요 어디에 갈까요? 네 골라주세요 음 저 결정장에 있는데 골라주시면 안 돼요? 결정장에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 결정장에 자 이쪽으로 갈게요 네 네 네 아 제가 좀 기분이 좋아보이죠? 저도 기분 좋아요 왜요? 기분이 안 좋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어.. 뭔 말이래? 오케이 아니 제가 지금 한 26번째거든요 네네네 지금 25분을 만났는데 다들 네네네 기운이 없으시고 어디 힘든 일이 있으신지 되게 텐션이 낮아서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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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힘들었었는데 예 1번님을 만나서 지금 약간 텐션이 높아졌거든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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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지 말고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죽지 말고 오케이 오 마이 아니 세월 저쪽으로 결정 예 그쵸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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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익히마스 아 온다 삼거리로 오네 많이 오네 왜 이렇게 많이 오지? 그럼 여기 버기 있거든요 이쪽으로 와볼래요? 여기 버기? 버기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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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기 아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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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한의 그런.. 여기.. 여기 안 서셨는데? 여기서 보정기가 나올지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. 끝까지 여기서 드링크가 나왔습니다. 이 드링크 하나로 저희는 치킨과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 말씀드리면서 치킨 테레비. 아 오늘 치킨 한 번도 안 먹었는데? 예? 치킨 한 번도 안 먹었는데? 제가 그렇게 말했나요? 네. 치킨 대신 혀를 드셨네? 아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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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자연스러운 애교 굉장히 좋습니다. 예예. 치킨 뭐예요? 저.. 움푸랑.. 큐비유요. 아 오케이. 큐비유에 소음기 드릴까요? 소음기? 헐 완전 좋아요. 헐.. 헐.. 어.. 헐.. 어.. 뭐야? 그녀예요? 헐.. 오마이.. 개미스.. 자 여기.. 헐 완전 좋아요. 헐.. 아니야 아니야. 보정기 끼시면 더 훨씬 좋을 거예요. 네. 혹시 필요한 건 없으세요? 어.. 배율. 아 오케이.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. 아 알겠어요. 나는 올리브영 갔다 와서 그래요. 아 올리브영? 아.. 올리브영이랑 뭔.. 아니 올리브영 갔더니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. 아.. 뒤에다 대고 오르더라고. 깜짝 놀라가지고. 예? 이렇게 됐어요. 드링크 있어요? 저기.. 저.. 한 개. 한 개. 한 개 확인. 저희에겐 한 개는 없어요. 어 여기.. 육.. 아.. 근데 캠프 브라비바스에 안 내렸을 거 같은 거 느낌이. 이거 드릴게요. 이거 먹으세요. 어머.. 안 들어가요. 아하 반하지 마시고.. 아.. 아니 안 들어가요. 안 들어간다고. 제가 다시 먹을게요. 아 됐다. 어 뭐야. 저한테 반하시면 곤란해요 진짜로. 저 미영이 있거든요. 미영이? 예.. 저 요즘 미영이랑 썬 타고 있는데 예.. 그쵸그쵸. 미영이한테 이제 데이트를.. 어.. 이제 얼마 뒤에 하는데.. 예.. 제가 노래를 준비했거든요. 미리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? 예..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미영이 이렇게 해주면은 좀 반하지 않을까요? 도망갈 것 같아. 예? 아니.. 님부터 도망가지 마시고.. 예.. 아니 진심으로 전 진심.. 저 매사에 진심이거든요. 빨리 갑시다. 아.. 질투하시는구나. 미영이랑 저 사이를. 자 이거 드세요. 예예 이거 드시고. 필요 없어요. 필요 없어요? 아 알겠어요. 예.. 아 알았어요. 예.. 오.. 오.. 어우.. 괜찮습니다. 오.. 오빠가 너무 아팠어요. 아팠어요. 알겠어요? 아 진짜 그렇게 얘기 한다고요? 네.. 그렇게 얘기해요.. 예.. 이제부터 발음을 좀 잘 해야겠다고.. 아니 근데 그 발음이 이상하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되게 고급적하고.. 저도 좀 따라하고 싶어서.. 아뇨아뇨 멋있어요 진짜로 멋있어요 아우 감사해요 유학파 같고 그래요 아 진짜요? 너 외국에 다녀오신 건 없고? 네 한국 토종인이고? 네네네 김치 좋아지고 된장찌개 좋아하고 네 특이하시네 배열이 안나오지? 오오 뭐야? 어머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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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어? 오? 컷 아 힐러가 안 떠 네? 잡았는데? 네? 아 아파 아 아파 에그가 몸에 배어있으시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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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인기 많으시겠어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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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라고요? 아니죠 밖은 아니죠 없어 없어 배열도 없어요 배열도 없어요? 그게 아니겠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배열도 없어 하하하하 거나는 여기 올라갈게요 네 보정기요 필요없어요? 어? 네 왜요? 네 여기 보그 떨어져요 2방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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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2방향 하니까 생각나는건데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저요? 네 님은 어떻게 되세요? 어 저는 배그 잘하는 사람 아 전 아니네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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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한명쯤 만날텐데 딱 잡고 무섭는데 약간? 그러니까요 전 저녁 먹었어요 전 안먹었어요 엄마가 자꾸 먹으라고 어 엄마 이것만 할게 엄마 알았어 어 오늘 저녁이 뭐래요? 엄마 저녁 뭐냐고 물어보시는데? 하하하하 나와서 확인하라고? 어 나와서 확인하라고 여기서 엎어져있으면 애들 한명쯤은 잡을 수 있을게 존버 존버 아니 존버가 아니죠 똑똑한거죠 아 어 발견! 그리고 우리가 원래 있던 집으로 갔다 두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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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원래 있던 집으로 두명 갔어요 지금 나와야겠죠? 그럼 우리가 잡으면 된다는 사실 어 집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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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집안에 확인 나와야돼요 어차피 나와야돼요 둘 다 나오면 우리 한번리 한번리 해볼게요 나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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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던게 그대로 기다리기달 모습 보여주지 않은 상태로 천천히 천천히 침착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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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 Param 가네 가네요 속 꽤 하나 하나! 뒤에 있는것 Equipe ust 일어났어요. 확인. 가네요. 한 명 일어나. 쏘지 않을게요. 네. 뒤에 쏘자. 쏘자 쏘자 쏘자. 뒤에 있는 거. 하나 둘 셋. 망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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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볼게요. 다시 이제. 나이스 나이스. 원이 너무 에바예요. 망했어요. 이쪽으로 와보세요. 어. 괜찮아요.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어요. 네. 네. 웜프TV잖아요. 잠그저그저 웜프. 어. 저희 바로 앞인데요. 어디요. 확인. 여깄다. 265. 어. 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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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쏴도 돼요? 하나 뒤죠. 쏴도 돼요. 쏴도 돼요. 여기 있어요. 봤어요. 어. 뒤로 빠져봐요. 뒤로 빠져봐요. 아 무서워. 죽었어요. 다른 애한테 죽었어요. 오케이. 망가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침착하게. 이쪽으로 들어오세요. 오케이. 이쪽으로 오세요. 아야 자, 와요 오케이, 둘 다 잡았어요, 둘 다 잡았어요 님, 님 뭐예요? 어떻게 잘해요? 아이구여 아, 예 뭐 필요한 거 있어요? 나 수류탄 좀 챙겨야겠다 더 필요한 거 없어요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쓰... 아, 죄송합니다 그러면은, 만약에 뒤에 있었다고 하면 얘네 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, 그쵸, 그쵸 제가 그거 보고 있을게요 반대편 봐줘요 딱 써줬 둘이 완전 좋아요 어, 여기 수나라 하면 싸워요 싸워요? 1번 핑 오케이, 이제는 1번 님도 뭔가를 해야 돼요? 아, 오케이, 오케이 잡았어요, 뒤에 얻은 거 진짜 맞았네요 오, 나이스 브리핑이었어요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, 매의 눈 칭찬해 여기 연막도 왔어요 이 친구 드링크가 11개 있어요 목이 많이 말랐어요 보여줘, 보여줘 온다, 온다 오, 저기 있다 밑에도 있다, 150 밑에도 있네요 오케이 어, 여기 있다, 일단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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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, 봐주세요 이거 나무 저거요, 길리 슈트에요, 길리 슈트 이뻐요 여기 있어요, 나무 확인 확인 저게 안 죽었어요 아, 안돼 저 수류탄 간대 있어, 수류탄 간대 저 여기 또 있어요 다 죽었어요? 저거 하나 남았어요? 여기 있어요, 여기 1등 각일, 치킨 냄새 살짝 나요 여기가 어디에요? 천천히요, 천천히 피 채우면서에요 1등 그, 돌이랑 나무 같이 있는데 오, 나이스 어, 나 돈 죽어 아, 이네 연막이네 수류탄 있으면 던질 준비에요, 알겠죠? 수류탄이 없네요 짜자 어차피, 어차피 또 들어와야 돼요 더 들어와야 돼요 어어, 지금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응 괜찮아요,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어, 제 구상 빨아요 구상 빨아요 구상 빨아요, 괜찮아요 받았다, 받았다 이겼어요 오뚜기 좁빛 오뚜기 화이트 화이트 이겼어요, 치킨 먹었어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우리 끝까지, 우리 끝까지 갈 거예요 알겠죠? 수고했어요 알았어, 엄마 밥 먹을게 전 엄마한테 먹으러 갈 거예요, 밥 예, 수고했어요 많이 들어가세요 예 혹시 나갔어요? 오케이 역시 밥은 엄마 밥이다 감사합니다 médico 아 눈은 구멍 욕 미국 은 고은 고기 이 도는 눈 지민 rist 감사합니다.